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곧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후임 법무장관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3선인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.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밝은 편이고 검찰 법원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임기 막바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란 평가가 나왔습니다. 1963년 생인 박 의원은 윤 총장보다 나이는 3살은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. 박 의원 외 장관 후보로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